안녕하세요. 집센티비입니다. 며칠 전에 지인분께서 국세청에서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다름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 특례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길지 않아요. 본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서 내지 않게 되는 분들이 10만 명이나 된다고 하죠. 국세청에서 알아서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2주택자 이상이라면요. 종부세 법령 개정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신다면 꼭 9월 말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인데요. 올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종부세를 완화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서 바뀌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더 넓혀주겠다는 것인데요. 총 3가지 요건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그리고 상속주택이 있을 때 지방저가주택이 있을 때입니다. 9월 23일에 공포하면서 시행될 예정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세대별이 아닌 사람별로 인별로 합산합니다. 원래의 기준은 이렇게 사람마다 적용을 시키는 건데요. 다만 전체 세대의 한 개의 주택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6억 원이 아니라 11억 원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부과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갈리게 되죠.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혜택이 있는 겁니다. 6억 원 공제에서 11억 원 공제로 늘어나기 때문에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산출 세액에서 소유자 연령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종부세에서 세금 혜택이 매우 크게 됩니다. 우선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이사를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1주택으로 봐주는데요. 종부세에서만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매년 6월 1일에 두 개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2주택자다 이렇게 봤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상속주택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상속받은 분들에게는요.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상속 이후에 5년간은 상속받은 주택이 몇 개이든 간에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속받은 그 주택이 수도권에 6억원 이하, 비수도권에 3억원 이하, 이때는 5년이 아니고요.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빼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은 주택의 내 지분이 40% 이하라면요. 마찬가지로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고 하네요. 상속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꼭 기간 내에 특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지방의 저가주택이 한 채 더 있다면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본인 세대의 주택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 한 채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들어가 있다면 지방저가주택에 해당되어서 주택수를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닿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